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다음 주 새만금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국가 주도의 새만금 개발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룡 기자입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바다의 날 기념식은 오는 31일 새만금 방조제 신시광장에서 열립니다. 이후 닷새 동안 연계 행사로 요트 등 해양 레저 체험 행사와 수산물 축제, 유목민의 생활상을 경험하는 노마드 축제 등이 펼쳐집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입니다. 참석하게 되면 대선 이후 첫 전북 방문이 됩니다. 일단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참석 요청에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행사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경우도 5차례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어떤 지역의 특전 이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위해서 방문하셨는데 저희들도 대통령이 오시면 좋겠다는 문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행사가 새만금에서 열리는 만큼 세계 잼버리 유치 지원과 공항과 항만, 도로 등 SOC 투자 확대 등 새만금 개발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가 주도의 새만금 개발을 공약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문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지방의 재정분권을 약속했습니다. 국세 대신 지방세 비율을 늘려서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방세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전라북도에 유리하진 않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세 비율을 줄이면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국세의 지방 이왕보다는 지방교부세 상향이 유리해 보입니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22%로 늘릴 경우 매년 전북 예산 5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지방소비세율도 인상을 하되 가중치를 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후 지역의 절반을 주는 가중치를 적용하면 전북의 지방소비세는 3,700억 원이지만 가중치가 없을 경우 1,180억 원으로 2,500억 원가량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세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마련된다는 입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랍도는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때 이를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를 크게 늘리고 지방소비세에 가중치를 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서남대 인수자 선정이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인수자 선정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의대 불인증 평가도 확정되면서 내년 신입생 모집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 인수 대상자로 추천된 기관은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9일 이들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심의해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기로 해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양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치열한 인수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남대 구성원과 시민단체는 서울시립대 인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서남대학교를 전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삼육학원은 의대만 인수하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 대다수가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수자 선정 결론이 미뤄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도기에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섣불리 결정했다가 새로운 장관 임명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자 선정 외에 의과대학 평가 불인증 판정도 서남대 정상화의 큰 걸림돌입니다. 교육부가 의학교육평가 재인증을 받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대는 아예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신입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돼 신입생 모집 정지가 불가피하고 사실상 폐과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그리고 서남대 예체단 관계자들을 불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남원 실상사에 있는 불상 안에서 고려 말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불경이 발견됐습니다. 고려시대 종이유물이 귀한데다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여서 보물급 유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호국사찰 실상사. 인자한 미소를 띈 건칠 불좌상이 극락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교문화재 연구소는 이 불상의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3D CT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곳 극락전에 안치된 불상의 머리 안에서는 고려시대 말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불경이 발견됐습니다. 2005년 X선 조사로 불상의 머리 안에 유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체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견된 유물은 상지 은니 대 반야바라 밀다경. 상지, 즉 뽕나무로 만든 종이에 은가루로 경전을 옮겨 쓴 불경, 사경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경은 국내에 단 내전뿐이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사경에는 이장계와 그의 처 이 씨가 선친의 명복을 빌고 집안의 액을 물리치기 위해 사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글씨체나 또는 겉표지에 그려져 있는 그런 꽃 문양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시대 사경은 대부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소는 사경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친 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과 위염 등 각종 위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인데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이 헬리코박터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카시아 꿀을 이용한 의약품과 건강식품 개발이 기대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을 배양한 용기에 국산 아카시아 꿀과 밤꿀 등 6가지 종류의 꿀을 바른 실험지를 넣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아카시아 꿀 주변만 커다란 원이 생겼습니다. 아카시아 꿀에 있는 아부시유산이라는 천연물질이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막은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같은 아부시유산의 효과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그러한 아부시유산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다는 것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런 이 아부시유산이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에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성분이었습니다. 아부시유산은 0.0069mg만 있어도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데 특히 아카시아 꿀 1kg에는 무려 24mg이나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카시아 꿀을 이용한 건강식품은 물론 의약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리코박터균 억제를 위해 항생제를 쓰는 일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복농가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에 위에 좋은 성분이 발견되었고 소비자들이 더욱 찼고 우리 양복농가의 소중증대도 크게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건강식품이나 신약 개발을 원하는 업체에게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시가 실험난 해소를 위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날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액정보호필름 등을 만드는 나투라미디어가 세만금의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매달 넷째 주 목요일을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상시 운영합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하고 남원고용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되거나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는 구인난이 상존에 있고, 또 시민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만남을 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계열사인 나투라미디어가 군산시 50도동 자유무역 지역에 세만금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광고용 실사용지와 액정보호필름 등 첨단 코팅 수재를 개발 생산하는 나투라미디어는 고용인원과 생산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정읍실내체육관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가 이뤄집니다. 정읍시는 오는 10월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7억 9천만 원을 들여 체육관 내부의 노후 마감제와 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때 지어진 고택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전통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역 고유의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농촌 소득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현대중공업의 폐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년에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면 재벌의 경영권 승계가 어려워지게 되자 현대중공업이 사전에 4개의 기업으로 분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최근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크게 늘었는데도 정작 군산조선소를 가동하지 않고 울산현대미포조선에 일감을 주고 있다며, 이런 의혹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여의동과 장동, 만성동 등 이른바 여의지구 64만 8천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풀었습니다. 전주시는 인구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도시 확장 한계, 주민불편 해소 등을 해제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여의지구는 지난 2015년 7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문자폭탄을 받아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자폭탄이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무주 구천동천이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천동천에는 오는 2020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교량과 여울, 물길 정비 사업이 펼쳐집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생태놀이숲과 물빛 쉼터, 생태습지 등 친수공간이 조성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 27도 등 23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져 선선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의 경기온은 건강기온은 조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